지난 밤 펼쳐졌던 국공과 단병기들의 대결 아무래도 기습 공격과 지역 초토화에 유리한 활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했는데요. 하지만 방패병이 하나 생겼더니 활의 장점들이 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국공과 가장 잘 어울리는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? 오우! 오우! 아직 화이팅! 아직 화이팅 남았잖아요! 야야! 준비 시작! 이번엔 톰파워하리 한 팀이 되었습니다. 한번 해봐야죠. 이번에는 1도려분이 용병으로 와주셨습니다. 이번에는 1도려분이 용병으로 와주셨습니다. 1, 2, 3 시작하자마자 죽었습니다. 화살 죽을 시간에 좀! 차라리 뒤로 멀리 빠져서 화살을... 나 쫓았는데 공격하는 줄 알았어. 화살을 잡을 시간에 좀! 화살을 잡을 시간에 좀! 시작하자마자 죽었어요. 화살 죽을 시간에 좀!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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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annon 1가 시작! 두드ELI inves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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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맙습니다.